동혜씨가 먼저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은혁씨가 따라 부르는 거로 동혜씨 몇 번 말해 5, 6, 7, 8 몇 번 말해 너도 알잖아 니가 없던걸 자 이거요 예 자 가겠습니다 5, 6, 7, 8 몇 번 말해 너도 알잖아 니가 없던걸 정준하씨 아니에요? 너도 알잖아 니가 없던걸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혜씨가 이렇게 하는거죠 은혁씨 다른 노래 또 있잖아요 다른 노래가 또 있어요 그 발라드 예 발라드 은혁 좀 제가 콤보로 이어서 예예예 그 앞에 뭐였죠? 아 아픈 내 가슴이 너를 부른다 미치도록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너구리에서 죽으면 삐 아픈 내 가슴이 아픈 내 가슴이 너를 부른다 미치도록 이 정도 매력발산 동혜씨 매력 인정합니다 아 동혜씨 매력있네요 이거 동혜 매력 아닙니까? 제 매력 아 그래요? 네 은혁씨 뭐 다른거 없어요? 동혜씨 못 참으면 대중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네 대중들이 많이 하는 걸로 하나 오랜만에 김종서씨라든가 박상민씨도 있고 아 요런건 이제 또 이따가 노래 뭐 다 같이 할 줄 아는거죠 아 그래요? 오늘 아이빌리브 한 번 하나요? 하하하하 그러면 어때요? 이따가 한 번 할까요? 근데 오늘 다른 멤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 한 번 희철씨나 강인씨나 있어야지 재밌는데 저도 기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 파트만 그 어디였죠? 그대란 이유만으로 어 예 뭐 암으로 되나 아무 노래나 하세요 네 그대란 이유만으로 그대 오늘 좀 안 똑같은데? 그러게요 이상한데 오늘 못하는데? 오늘 이상한데 동혜랑 약간 이게 좀 섞였어 섞였어 네 알겠습니다 동혜모창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미씨 네 안녕하세요 조미입니다 네 자기 자랑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인이에요 아 중국인? 아 이거 인정해드립니다 중국인 인정 중국인이다 그래서 중국인?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서 사는 아파트 오 아파트요? 되게 되게 비싼 지역에서 아 비싼 거래요? 비싼 지역 비싼 지역 비싼 지역 비싼 지역 네 청담동이에요 산이 아니라는 거죠 비산 비산 지역 비산 네 청담동 청담동이에요? 청담동 인정합니다 화장실 몇 개예요? 화장실 두 개는 오 와 두 개 두 개 저방 따로 화장실도 있거든요 오 방에 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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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저방에 화장실 인정 아니 이상하다는 이유는 네 그리고 그리고 중국인이지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중국인이야 어 어 한국인 한국인 디스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 얘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제 니들이 한국을 알아 근데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미씨가 워낙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뭐 나 이 정도도 안다 어려운 말 좀 해주세요 어려운 말 별로 아는 거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쇼핑에 대해서 어디 여행 뭐 이런 거 많이 다니지 않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는 한국에서 쓰기 좀 많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맛집도 맛집 많이 알아요? 네 되게 많이 알아요 어디 맛있어요? 그냥 이름 다 몰라요 그냥 뭐 어떤 게 맛있는데? 고기 고깃집 되게 많이 알아요 고기 어떤 고기로 가실 거예요? 소고기 소고기도 뭐고 돼지고기도 뭐고요 소고기 가장 맛있는 집 좀 알려주세요 소고기 위치만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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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만? 우리 집 근처에 되게 많아요 집 근처 비산지역 청담동 청담동 비산지역 집 근처 삼성동도 있고 삼성동도 있고 이태환도 있어요 삼송 삼송역 삼성은 거기 이제 화정 가는 아 원당 가는 길에?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거기 맞대요 삼송 예 맞아요 대곡 옆에 삼성동도 있고 다 맞다고요 삼성맞아요 지축 옆에 구파발 지축 삼성 삼성 대곡 지나가지고 화정에 원당 이렇게 멀리 있는데 잘 알아요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까지 알아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아프니까 잘 알려줘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개인기 만나볼까요 조미씨 아 저는 노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노래한 거 말고 저는 항상 막 형도 스윙 받잖아요 스윙 하면서 제가 항상 막 웃으면서 춤추니까 이번에 발라드는 그냥 웃으면서 부를게요 발라드 한 거 조미의 싱글벙글 쇼라고 있어요 저희 스윙 노래 안에 아 그래요? 네 코너가 따로 있어요 작은 코너가 있어요 오 재밌겠네 저는 항상 막 웃을 때 제일 예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인정해드립니다 카메라 어디서 봐야죠? 카메라 여기 카메라 카메라 그겁니다 네 쓰리 투 원 고 과의 워드 엔타이 탄싱 잠깐만 왜왜왜 잠깐만 못봤어요? 못봤어요? 난 봤어 난 봤어 표정을 봤어야지 다시 한번 준비 시작 과의 워드 엔타이 탄싱 아이로드 부숭 형이 딘 잘 듯이 발란드 아이 과연 몽 러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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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싱글벙글 쇼 저는 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헨리 헨리 안녕하세요 헨리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이제서 인사드리네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이름은 헨리이고요 이름은 헨리 잘하는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잘하는거 없는거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이 할줄 알아요 많이 할줄 알아요 언어 같은것도 많이 할줄 알고 맞아 맞아 언어 근데 제대로 이렇게 완전 잘하는거는 없고요 제일 잘하는건 없지만 다 할줄은 안다 조금씩 조금씩 다 할줄 알아요 얕지만 넓은거죠 네 그리고 부모님 혹시 자랑하고 있어요 부모님 지금 다 캐나다에 계시고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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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네 캐나다사람이고요 캐나다 그리고 아 뭐 다 영어 잘해요 우리 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가족들이 영어를 잘해요 아빠는 지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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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 우와 캐부 캐부에요 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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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캐부 캐부 다 다 다른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일단 군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거 같아요 오 그렇겠네 그렇네 그러네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안다 네 그리고 다 한거 같아요 자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죠 개인기 네 매력발산 후렴병 흠 제가 네 제가 얼굴로 웨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로 웨이브요? 근데 이거는 소리 안들어가잖아요 어 예 괜찮아요 보인 라디오니까 뭐 네 얼굴 웨이브 가겠습니다 준비 이쪽부터 귀부터 가요? 네 준비 시작 반대쪽으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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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매력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최종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력을 다 봤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나눠드리는 쪽지가 있습니다 짝꿍이 되고 싶은 소중한 그 친구의 이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